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천하케이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IMF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증시는 사실 어느 정도 패닉에서 벗어난 듯한 반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실물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이죠. 우리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투자 전략 관점에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려대학교 최상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금통위가 있었어요. 사실 이번 금통위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금통위가 있었고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대응의 여지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뭔가를 좀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은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조치는 뭔지 그 실효성은 얼마나 될지 일단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벌써 그때쯤 올해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두 개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측면을 보면 지난번에 좀 늦었지만 0.5%포인트 내려서 현재가 이제 0.75%인데 이게 참 역사상 가장 낮은 제로대 수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낮출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더 낮춰도 사실 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담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낮추면 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참 어려운 시기에는 한미 금리 차이를 좀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냅다 내다 팔았지만 채권은 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채권이 제로금리였다면 아마 안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금리를 더 내리기보다는 양적완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달러야 뭐 기축통화니까 또 뭐 세계 제일의 수출품 아니겠습니까? 100달러짜리 60%가 해외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5만 원권 아무리 풀어봐야 땅속으로만 들어갈 뿐이지 그리고 그게 넘쳐 흐르면 사실 아이고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 급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이제 또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돈도 일단 풀고 나면 걷어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든지 또 곧 이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 그 자체보다는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정말 이 위기에 세계대전인데 독립성이고 뭐고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앙은행도 정부의 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난번 추력 때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확실한 재정정책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3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어제 또 총선이 치러지기도 했고요.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부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현장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규모로 보면 150조 원이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줄지도 아직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말을 써서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경기가 어떠냐? 거지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경제와 투자는 또 금융은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도 눈에 보이고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50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뭄 대책을 내놓을 때 댐을 열었으니 이제 물이 곧 갈 겁니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수로를 어떻게 잘 정비를 해가지고 그 돈이 실핏집처럼 흘러가느냐. 이제 이건데 그리고 저는 150조 원도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선거 말씀하셨지만 선거용으로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용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우리는 고령화 저출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쪽으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대통령께서 최초 말씀하실 때는 이제 9조 정도 9조 1000억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뭐 5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면 25조 26조 원인데 이게 10조 이상 차이나는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돈을 나눠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조선신의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중에 상당 부분을 뭐라 그럴까 보증경금을 만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이런 쪽으로 지원도 하고 보증도 쓰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게 좋겠다. 최근 통계 나온 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월 중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하로 줄었다가 82%고요. 0원 그러니까 제로라는 쪽도 16%나 되거든요. 그런 심각성을 해서 저는 옛날에 우리 1905년에는 국채보상운동도 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 그 일부 또 부자들은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면요. 제 생각에 보증을 보증기금을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규모만 무작정 키울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기가 살아나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쪽으로 길을 좀 터주는 노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 코로나가 사실 아직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정점을 미국은 찍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은 아직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4월 정도 5월 정도면 이게 잡히고 경기가 V자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만 그런 점은 최근에는 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U자 혹은 L자에 대한 경기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어느 쪽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냥 팬데믹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좀 길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기존에는 3.3%였던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이게 몇 퍼센트였나? 5.8% 제가 우리나라 3.4%랑 헷갈렸어요. 5.8%로 이렇게 모양을 보면 완전히 이렇게 V자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장률과는 달리 상당수 전문가들 벤 버넨키 전 FRB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아 이거는 뭐 유행병이어서 금방 돌아설 거다 그랬는데 바꿨죠. 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 중국들 중국이 이제 뭐 6%에서 1.2%로 갔지만 그거는 6%로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또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핵심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저는 L자 U자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한꺼번에 떨어질 때는 동반 하락을 했지만 회복할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각국의 노력 또 그 코로나의 국내 확산 정도 또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 이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보면 대단히 확산 정도에서는 성공했어요. 아주 방역에 성공은 했지만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와 또 글로벌 공급망에 아예 WTO에서는 우리나라를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와 자동차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곳에서는 수출이 급격하게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는 대책들이 과연 정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WTO 아까 말씀드렸지만 WTO의 호재베트 아재바디? 아 이게 참 제가 오늘 오면서 계속 이름을 외웠는데 하여튼 사무총장이 한 말이 뭐냐면 정책 위반자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를 계획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놓는 결정과 대책이 향후 회복과 미래를 결정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정책 위반자들도 포스트 코로나 여기에 더 치중하는 전략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증시는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만 국제유가는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거의 3천만 배럴가량 일 기준으로요.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사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수요 감소에 포개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간밤에는 WTI가 배럴된 20달러를 결국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유가 상황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사실 기름 싸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97% 이상 거의 100% 원유를 수입해다 쓰는데 원유 싸지면은 대단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다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찢고 뽑고 만들어서 방앗간 경제이기 때문에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유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렇게 이번에 IMF가 무슨 타이틀을 달았나 보니까 Great Lockdow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봉쇄 대봉쇄 그럴 정도가 되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이제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1일 수요가 원래는 한 1억 배럴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천만 배럴해서 3천만 배럴이면은 2, 30%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산유국을 포함해서 그 주위 국가들이 전부 이제 그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18.6% 줄었다 그러면서 언론이 딱 그 뽑은 제목을 보면요. 코로나에다가 육가 하락, 수출 절벽, 다음에 석유 제품은 반토막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의 주요 우리는 주로 이제 최종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전자제품 이렇게 파는데 최종재를 사줄 곳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이 육가가 올라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와 육가 하락이라는 엎친 데 덮친 악재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수요 감소라는 것이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금값 이야기를 또 이제 반대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육가는 이렇게 바닥 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금값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치고 가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잠깐 좀 주춤하는 거 하더니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경신을 해나가더라고요. 금투자 여전히 매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상품 어느 쪽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더 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부자들의 3종 세트가 첫 번째가 달러,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5만 원권. 5만 원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실 개인적으로도 뭐 부자들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달러런이 일어났습니다. 무조건 달러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금이고 뭐 벌동품이고 예술품이고 다 팔아서 달러인데 일단 탁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 금이에요. 금이구나. 완전히 직벽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금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금값을 재는 기준 통화인 달러 가치가 돈을 하도 많이 풀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제로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이야 사실은 뭐냐면 이자 없이 캐피탈 개인만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의 충격 여파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V자냐? 아니다. 만약에 U자나 L자다. 그러면 뭐 더 불안이 계속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렸습니다. 돈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도 뭐 3천 년, 4천 년 이상 안전사단 역할을 해온 금인데 뭐 좀 더 시티뱅크나 이런 데서도 내놓은 전망을 보면 좀 더 가지 않게 어떤 데서는 뭐 2천 달러 넘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을 생각한다면 2천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먼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망을 조금 더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점검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은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해서는 앞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증시는 일정 수준 반등을 했어요. 특히 이번 국면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요. 시장 어느 정도 끌어놓은 상황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이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물론 뭐 제가 계속 그 현금 보유도 투자하다 투자하다 하다가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이제 그 모아놓은 현금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중요한 것은 저는 딱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목표 수익률과 손절 가격.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야지 그래야지 하면서 놓치는 게 목표 투자 수익률과 손절 가격이에요.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오면 미련을 버려라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손절도 미련을 버려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부지런히 해야. 그리고 또 내가 팔았더니 올랐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원래 남도 먹어야 또 이 시장의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나만 먹으면 그게 제로 싼 게임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 우리나라 이번에 시장 작동하는 걸 보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제 실물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롯해서. 그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정부도 이제는 선고용이 아니라 현재 미래형. 그러면 미래 하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4차 산업. 5GA, IoT, 3D, 빅데이터 이런 쪽.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으로 미래 성장형 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자라는 부분이고. 앞서 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이제 실물 경기 안 좋아지는 것을 반영해서 안전자산에도 좀 비중을 둘 필요 있겠다. 다만 미래를 보는 투자 전략은 지금은 이제 종목들 잘 골라서 또 필요한 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 주신 것 같네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오늘 특집은 고려대학교 최상환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